이렇게 한 번 주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봐! 이거 봐! 아니 너무 얼굴이 거시계 있잖아! 목살 때 해먹는 거 같은데? 아까 이불에 나가서 썼잖아요. 한 곳씩 묻힐 수 있나요? 매혹의 향기? 뭐죠? 아 다들 그냥 먹었어? 무슨 반사이 합니까? 아니 잠시만요. 이거.. 아휴.. 아줌마들 너무 시끄럽네. 아 이거 진짜 많아! 나 잠깐 이거.. 편집 잠깐만 한 번 볼게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아 그 방이들한테 쓰레뻔해집나 봐요? 아 그럼요! 약간 사무실 느낌으로 방이지만.. 어 방이지만.. 아휴.. 아휴.. 그게 되게 좋네.. 아니 중고랑 체인이 비슷한데? 아니 내가 요즘에 내 친구한테 쓸데없는 선물 주는.. 요즘에 그런 거 유행 있잖아요. 쓸데없는 선물 선물을 주는 거야. 쓰레기 투청. 이거를.. 친구한테 선물해 주시고 내가 얼굴을 박았어 이렇게. 근데.. 내가 얼굴을 박아서 주려고 하는데 남자애야? 남자인데.. 아니 왜? 왜? 뭐가요? 이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선물이야. 컨셉이. 아 쓸데없는 선물. 아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나 이거. 재활용인가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나 이거. 버릴 파일 몇 번 입겠다 나 같으면. 근데 이거 잘 때마다 내 생각나긴 하겠다. 그치? 아 그래? 내 얼굴이 동동 떠가지고 약간 훔쳐본 느낌 들어서 기분이 나을 것 같은데. 약간 저기.. 곤충상.. 맞아. 곤충상이네. 곤충상이네. 약간 극활하긴 하지. 아.. 아니 근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왜? 중국어랑 채용이 비슷하거든? 왜? 나랑? 어 근데 잘못 안 나. 나 이거 오늘까지 교환 신청해야 돼. 사이즈 안 맞으면은. 좀 망했어? 뭐하시게? 오늘까지 왔다. 아 그래? 망한 것 같은데? 자라? 왜요? 그럼 이거 맞을 수 있어. 아니 이거는.. 어. 그냥 거 위에다가 하나 입어봐. 아 진짜. 근데 잘 늘어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치 이거 먹어봐.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이거 입다가.. 안 빠져도 돼. 아 진짜. 야.. 잠깐만. 있으면서.. 아.. 야 이거 쇳이잖아. 어 맞네. 맞는데? 대충? 아 너무 장난하네. 애플 중고야? 야 왜 이렇게 해? 중고야 어때? 개그맨 같은데? 어.. 중고야? 어.. 야 그거 해봐.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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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적 옷 부탁 된구나.. 탱! 같은 생선생님! 탱! 탱! 아 진짜 웃겨. 아 아파. 이거... 네. 이거 웃기지 않아? 아 이거 웃기다 이거 웃기지? 소리야 얘 웃기지 주문 뭐하냐? 빨리 벗어 어? 벗어 아 그래 아니 아무리 장난이라도 남의 여자 얼굴을 빈 팬티 입고 막 춤추는 거 같아 아 그거 어때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그냥 이거만 이거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아 너 결혼해서... 근데 남의 여자 얼굴 이렇게 팬티를 입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리 부탁해도... 아 뭔 상관이야 너무했다 아 근데 이게 아니야 내가 진짜 그냥 이거 이틀오프라고 생각해 명락 없는데 이틀오프라 이틀오프라 얼굴 박힌 팬티를 왜 입냐고 네가 아니 내가 입고 까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입냐고 왜 입냐고 아 그게 아니 수빈이야 어 내가 이렇게 입어 니란다 어 내가 내가 배치니까 왜 이렇게 아 맞는 상황이야 이게? 부탁하는 얘도 이상하고 입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잘 안 맞지 아 선물 초콜릿이 찢어질 거 같아 찢어질 거 같다고 나랑 비슷하네 채영이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안 비슷한 거 같아 이게 얼굴이 다 찐끼었는데 지금 아니 여기를 왜 만지냐고 아니 그냥 사이즈를 보는 거야 왜 쫄날대 아니 수빈이 얘기해 너가 가서 얘기해 흥분돼? 이게 왜 흥분돼? 흥분되냐고 왜 만지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흥분돼? 아니 어? 이혼할까? 아니 어? 이혼할까? 어 야 역시 이혼이야 아니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이혼하리래 이게 이게? 아니 그냥 사이즈 보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아니 그냥 사이즈 보는 거야 그냥 남의 여자 얼굴 아니 지금 뭐 만졌잖아 아니 그냥 사이즈는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입어진 거 가지고 이거 이혼이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 몰카야 아니 이혼이야 아니 이혼이야 아니 이혼이야 아니 이혼이야 아니 이혼이야 이거 몰카야 야 중간이야 몰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이거 뭐 없잖아 야 야 이거 몰카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몰카라고 야 잠깐 이혼하고 해보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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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가! 야 간다 터지 마! 야 터지 마 터지 마! 어우! aussie! 언니 언니 얘 봐봐! 어? 어머 어머!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이 족집아! 여자가! 야 뭐 하는 짓이야! еш아! 야야야야 야야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미쳤나봐 진짜 아 뭐야 아 이거 내 목화야? 얘 내 목화 아니야? 아 웃고 달아오네 아 웃고 달아오네 웃고 달아오려고 이게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근데 이수미 겁나 웃긴게 뽀뽀와 키스하고 있어서 들어오더니 다시 이렇게 들어가 다시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거의 무슨 이게 이거 진짜 선물 줄거야 근데? 아! 가져요! 아 여기도? 안 가져와! 아 웃겨! 안 가져와! 저기 수류씨! 약간 질투하신 거 같은데? 아니요 저 연출된 상황이었고요.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전에 질투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근데? 야 얼마나 매력 있냐? 얼마나 귀엽냐? 언제 아니 예목하라며! 근데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아 근데 오랜만에.. 근데 땀이 지금 축축해! 물방이야 물방! 아니 얘가 주먹 바지 거의 반 내렸다니까요! 그렇지! 너도 이따 동진이 만나러 가! 아유 씨.. 아유 씨.. 왜 하냐고요! 아니 이거야! 아니 이거야! 아니야 오해를 안.. 야 주먹 땀난다 빨리 나가라! 선민씨야 선민씨야! 아유 괜찮아요! 아 100% 동진이야! 아 그럼 이혼해 그러면! 그래 이혼해! 아 나는 여자 팬티!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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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하라고!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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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safeguard에 이혼해! 으악! 이곳으로 색은 참여! EKW1-한